앙리, 생방송 도중 역대급 분노 폭발에 전 유럽 축구계가 들썩였다. 특정 선수에게만 엄격한 잣대드림이는 영국 축구, 정말 치가 떨린다고 언급해 현지 매체들이 충격에 빠졌다. 최근 유럽한 스포츠 매체에서 축구 전설 티에리 앙리가 이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앙리는 또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생긴 별명 또한 피에레 킹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매체에서 진행하는 앙리와의 분석 프로그램은 영국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시청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앙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을 점쳐보고 득점왕 후보에 오른 선수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을 접한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과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전설인 만큼 선수들의 득점 요소나 앞으로 기대되는 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며 앙리와의 득점왕 분석이 이번 시즌 득점왕을 가려내고 예측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현지 매체가 진행하는 앙리와의 인터뷰는 후보 선수들 라인업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분석 차례가 오자 앙리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영국 축구계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라고 발언했는데요. 분석 현장에서 갑자기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준 앙리와 왜 손흥민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한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 왜 앙리가 손흥민을 분석하다가 화가 잔뜩 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앙리의 분석 결과를 들은 유럽 축구계가 들썩이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럽 축구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 올 시즌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볍습니다. 현재 득점왕 순위에서 1위 홀란드 선수와 불과 3점 차이로 그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손흥민.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적을 두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부활시켰다며 그의 뛰어난 활약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더 매서운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현지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체와 전문가 그리고 일부 여론은 그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이는 영국 축구계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국 출신 선수나 백인 선수를 우대하는 풍조 때문일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동양인으로서 토트넘에 처음 입단했을 때 손흥민에 대한 잣대는 다른 선수들보다 엄격했고 손흥민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슬럼프에 빠졌다며 비판하는 현지 언론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 손흥민의 폼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호스퍼는 어느새 챔피언스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죠. 현재로서는 영국 축구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캡틴 손흥민을 인정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티에리 악리가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경쟁에 대해 분석하는 인터뷰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악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득점왕 경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던 중 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죠. 악리는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흥미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악리는 자신의 경력에서 겪은 포지션 변화와 손흥민의 최근 변화를 비교하며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악리는 나는 아스널에서 처음 왼쪽 윙어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옮겼다. 이 변화가 내 경력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상하며 손흥민도 최근 투톱에서 원톱으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지 매체 bbc는 악리가 손흥민을 분석하면 할수록 그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며 악리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와 많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석이 심화될수록 악리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은퇴 이후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악리였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와 분노는 많은 축구팬들은 물론 동종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악리는 손흥민의 실력과 이번 시즌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리는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 순위에서 홀란드와 겨우 3점 차이로 뒤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과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악리의 이러한 발언은 즉각적으로 축구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이 악리의 분노에 공감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더 공정한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또한 현지 축구 전문가 로빈 베어너는 득점왕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악리가 손흥민을 저평가하는 영국 축구계에 대해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한 것은 축구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차별과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죠.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발언은 축구계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리는 손흥민에게는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살라 홀란드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최근 살라가 새벽 경기에서 날린 슈팅 수와 비교해 손흥민이 훨씬 적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살라가 날린 슈팅 개수를 보라 손흥민보다 훨씬 많은 패스를 받고 수많은 슈팅 기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골을 넣었다. 고 악리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홀란드는 이번 시즌 빅 찬스 미스 1위 라며 손흥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축구 전문가인 제임스 밀러는 이와 관련해 악리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평소의 골 결정력에 비해 힘들어했지만 모든 포지션을 제대로 소화하며 팀에 기여했다. 라며 악리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사라 톰스는 손흥민이 받는 비판의 대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더 너그러운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하며 영국 축구계 내의 잠재적인 편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 나인티미닛은 악리의 분노는 축구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걸쳐 공정한 평가와 대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며 손흥민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불합리한 비판에 직면하는 현상은 축구계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악리의 분노와 전문가들의 지지는 손흥민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축구계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티에리 악리의 분노가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여러 축구 전문가들과 토트넘 팬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팀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축구 분석가인 마이클 로버츠는 손흥민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의 전방 압박에서 1위, 스프린트에서 최다 기록을 세우고 기회 창출과 드립을 성공 횟수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등 팀을 위해 가장 많이 뛴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경기에 대한 열정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와 팬들로부터는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 소셜미디어와 팬포럼에서는 우리 소니에게 너무 박하다.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다. 만약 소니가 질 좋은 패스를 받았더라면 분명 득점왕 1순위가 될 것 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등의 반응을 보여 손흥민에게 영국 축구계의 잣대가 엄격했다는 점과 대우가 박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하네요.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사이트의 편집장인 에밀리아 존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그의 실제 기여도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 영국 축구계 내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스는 또한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헌신과 열정 뛰어난 기량은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위한 자산 이라며 그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예측하는 현지 매체와 유럽 리그 전설 악니와의 인터뷰 내용 전달해드렸는데요. 손흥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영국 축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악니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축구 레전드들에게 인정받아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해 보이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